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넌 그러면 안 돼. 네가 누구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정신 차려. 넌 유피테리의 4대 천사야. 누가 유피테리인지 똑똑히 보라고. 네 엉뚱한 소리에 더는 어울려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끼어들지 마. 내가 이상한 거야?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지? 야아! 생일인가요? 축하해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마땅히 축복받을 자격이 있죠. 당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생일?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잘 챙겨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하지만 당신에게 축하받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뜻밖의 축하도 기쁘군요. 고마워요. 비밀은... 지켜줘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분은 완전해야만 해. 나는... 그분의 그림자. 내가 맡은 임무를 다할 뿐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랜드 체이스 포 카카오. 그랜드 체이스. 임무 시작.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들킬 수도... 운이 좋았군요. 이렇게 일찍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 정도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만... 됐습니다. 당신이 불 속 나타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니까... 나를 삼켜도 좋아. 내게 힘을 더해줄 수 있다면... 하늘 높이 나는 새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법. 그처럼 은밀해야 합니다. 하? 음... 하... 어? 하... 언젠가 있을 위장 임무에 쓸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 입을지 말씀드리기 곤란하군요. 이걸 입으라고요? 음...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서 좋아. 흔들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완전히 주저앉혀주지. 하하! 두 번째 경고는 불필요합니다. 설득이 필요한가요? 전 필요 없습니다. 서두르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하늘가 밝았군요. 마음 한켠에 아직 미혹이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에 떨치도록 해요.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 버렸답니다. 대신 말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내숭은 집어치우죠. 그 편이 저도 편합니다. 당신들을 응대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래야 하겠죠. 인간들과 이야기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처음이 아니다? 아, 그건 임무중이니까요. 그건 제가 아니라 아말테아였습니다. 천사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존중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딱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도록 하죠. 그런 거래입니다. 이건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어. 지금은 유피테리의 의지가 이루어져야 했대. 살짝 별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퍽 슬펐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죠. 미안해. 너희들에게도 비밀로 있어. 하지만 그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너흰 몰라. 알아서도 안 되고. 이오 네 눈에도 보이지 않겠지? 그림자에 물든 날개가 점점 무거워져.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길. 이오. 에오로파. 칼리스토. 응하라. 견우. 답하라. 징녀. 아이타이르. 배가. 탁월한 위치 선정이야.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꿇어라. 목숨이 아깝다면 그분의 위세를 느껴라. 말이 필요 없지. 응. 난 너희가 좋다면 무엇이든 괜찮아. 모두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오히려 밖을 감시하고 있는 네가 가장 자유롭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잖니.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고? 괜찮아. 누가 대신 먹었을 거잖아. 아, 저기 내 소개를 좀 부탁해도 될까? 나는 인간이랑 말이 섞는 건 아직 어려워서. 나도 만나서 반갑다고 전해주겠어? 이렇게 웃던 게 맞겠지. 너희들에겐 미소로 기억되고 싶어. 내 진짜 얼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생각할 시간을 줘. 너희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입장일 뿐이야. 우리들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건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강요하진 않겠어. 그럴 거라면 숨기지도 않았겠지.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방위는 마. 이해할 수 없군. 고장난 거야. 고장난 게 분명해. 넌 그 이름을 쓸 자격이 없어. 그 이름의 무게를 잊은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불안 요소 덩어리입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폭탄을 보는 기분이에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니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뿐. 나는 그림자. 더 이상 유약한 가니메데가 아니야. 당신은 유피테르여야 합니다. 완전한 유피테르. 당신이 가는 길에 놓인 방해물은 제가 다 치울 겁니다. 당신의 마음 속 미혹도. 저의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저를. 그런 명령은 거부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하여. 임무 개시. 작전을 수행합니다. 위험 요소 제거. 예외는 없음. 모든 것은 유피테르를 위하여. 뭐? 누가 찾아왔다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왜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유피테르님? 정신이 드십니까? 네? 누구를 보고 싶다고요? 그, 그래선 안 됩니다. 봤어? 본 거야? 나는 그림자.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유피테르의 정의가 실현된다.